보자. 작은 것부터 전류량 테스트를 한 번 해볼까? 자, 얼마나 나오려나? 음? 뭐야? 65W? 이야, 완전 미... 서울리안! 안녕하세요, 서울리안입니다. 모바일 기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요새 베이서스, 관, GAN? 뭐 이런 브랜드 굉장히 관심 있으실 텐데요. 우리가 충전기에 뭘 그렇게 많이 바라겠어요. 첫 번째, 넉넉한 충전 전류량. 두 번째,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렴한 가격. 딱 이 세 가지만 기대만큼 해주면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요즘 베이서스에서 나오는 충전기들이 굉장히 핫해서 저도 좀 질러봤습니다. 오늘은 두 가지를 소개할 거예요. 첫 번째로, 말도 안 되게 작은 사이즈에 65W 충전이 가능한 월차저. 그리고 또 하나는 45W. 뭐 충전 스펙을 생각하면 크기가 조금 아쉽다 싶지만, 알고 보니 만 밀리암페어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월차저 겸 보조 배터리. 이렇게 두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65W 차저부터 볼게요. 자, 이건 아까 말씀드린 조건에 따라서 보면, 첫 번째로 전류량은 65W입니다. 맥북 프로도 답답하지 않게 무거운 작업하면서 거뜬히 충전할 수 있는 정도예요. 실제로 측정을 해봐도 최대 전류량이 가뿐하게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Type-C 두 개, 그리고 A 포트 하나. 이렇게 총 3개의 포트가 있는데요. 1번 Type-C 포트가 단일로 사용 시에 최대 65W를 보여주고, Type-C 2번 포트는 최대 30W입니다. 사실 아이패드 프로까지도 2번 포트에 꽂아도 30W 출력이라서 충분해요. 그리고 이제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단일 무선 충전기 충전하기 위해서 A 포트 사용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사이즈인데요. 이 월차저는 뭐 여기서 말 다 했죠? 제가 항상 가방에 벨킨 45W 월차저를 하나씩 넣고 다녔거든요. 충전 스펙도 무난하면서 사이즈도 휴대하기 괜찮고. 그런데 이건 포트를 3개나 갖고 있으면서도 게다가 65W 충전이 되면서도 또 LED 램프도 있으면서도 크기가 에어팟 프로만 해요. 뭐 에어팟 프로보다 폭은 좀 좁고 높이는 살짝 높은 정도입니다. 솔직히 저는 이것 때문에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마지막으로 가격인데요.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 보면 37.99불이에요. 뭐 저는 좀 더 비싸게 샀던 것 같은데 뭐 그 사이에 좀 내렸나 봐요. 저는 솔직히 이 정도도 너무 싸서 오히려 이게 제대로 만든 건가? 불안할 정도였는데 막상 일주일 넘게 가지고 다니면서 막 쓰는데도 딱히 불안정하거나 과열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뒤에 소개할 제품도 그렇지만 플러그가 지금 미국, 유럽 이렇게 두 가지 타입밖에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돼지코 어댑터를 이용해서 쓰고 있거든요. 그래도 휴대하기도 좋고 뭐 완전 만족스럽습니다. 유럽형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오히려 미국형으로 구입하고 이렇게 돼지코 사는 걸 추천할게요. 유럽형은 좀 헐렁거려가지고 조금만 케이블 무게가 가해지거나 당겨주면 어설프게 반쯤 들려있어서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얼른 한국 어댑터에 딱 맞게 출시해주면 좋겠어요. 다음은 월차적용 파워뱅크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처음에는 사이즈를 보고 뭐 집에서 쓰고 있는 벨킨이랑 와트는 비슷한데 사이즈는 조금 얇아지면서 커졌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. 그런데 이 안에 무려 만 밀리암페어 보조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조배터리처럼 옆에 보면 버튼을 눌러서 달량을 체크할 수도 있어요. 포트는 타입 C 하나, 타입 A 하나 이렇게 있고요. C 포트에서 단일로 최대 45와트 출력이 가능하고 A 포트 경우는 30와트까지 가능합니다. 다만 월차적 아니라 보조배터리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충전 전력이 C와 A 포트 모두 30와트로 제한이 돼요.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그냥 이렇게 월차적으로 쓰면서 동시에 보조배터리까지 충전이 한 번에 되면 좋겠는데 이 기기는 두 개의 모두가 분리가 돼서 작동합니다. 그래서 충전 가능한 최대 전류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걸 나눠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쓸 수는 없어요. 두 가지 방식은 별도로 분리돼서 작동을 하니까 이 부분은 미리 알고 사용해야지 월차저의 배터리까지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격은 지금 44.98불로 나와요. 이것도 가격이 그 사이에 떨어졌어요. 아니 어떻게 제가 구입만 하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? 이것도 빨리 국내 어댑터에 맞게 정식 발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차저들 좀 질러봤는데요. 나름대로 컨셉에 맞게 잘 완성된 제품이라서 실제로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서 둘 다 한국 사이즈에 맞는 풀록으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뭐지 이거? 어?